주경재율 씨 네 아 예 저는 업무 됐고 봐가지고 글자 먹방 하는 날이거든요 스튜디오로 따라올까 아 예예 자 마이크 빨리 켜세요 오늘 왜 같이 해요 근데? 오늘 각자 먹방처럼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이 차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먹방 진행하기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먹방을 스튜디오 안에서 한 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예예 저희가 야외 촬영도 안 하고 실내에서 하는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진작으로 밖에 나가실 때는 끼고 다니시고 최대한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일이긴 하죠 괜찮아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글자 먹방을 스튜디오로 옮겨온 만큼 다른 눈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개의 초성을 뽑아서 음식과 랜덤의 문장을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초성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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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네 개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음식은 백반 만들고 문장을 완성시키라고 했잖아요 위에 비밀의 방에 들어가 보면 문장을 뽑게 될 거예요 그 문장이 예를 들어서 나는 상대의 음식을 땡땡 한다라고 나왔을 때 구경한다 음 이긴다 가능? 그쵸 음식을 구겨버려도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문장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내 음식도 잘 뽑아야 되고 상대의 공격도 잘 해야겠다 그쵸 음식과 공격을 잘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 갈게 비밀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환영한다 초성 네 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좋겠다 씨 두 번째 아 미친 왜? 다음 설마 아니겠지? 와 다니다 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 하나 랜덤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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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재밌네 역대급이야? 어 역대급이야 다시 한 5분 동안 음식과 문장에 들어갈 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동시에는 음식에 요거 행동에 요거 네 아 개쉬운데? 수고현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초성은 이거 우승 씨 세 번째 초성 마지막 초성 뽑아주세요 자 문장 자 문장 이거 뽑았어요 아 아 5분 들어가겠습니다 정했나요? 뒷장에다가 크게 적어주세요 자 음식은 이거고요 문장은 이겁니다 오케이 전 번째 라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각자 본인의 음식들을 주문해 주시고요 문장은 상황이 되면 쓰시면 됩니다 바로 그럼 저 지금부터 써도 돼요? 지금부터요? 네 어차피 이거 라운드 끝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시킨 음식은 쿡밥이고요 행동은 상대는 나에게 수발한다 그 발바사지 좀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 아니 시켜야 되니까 나중에 하나 잠깐만요 일단 주소만 찍을게요 빨리 할게요 할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짜증나 거기 그 수육 플러스 국밥 세트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걸로 주문할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인정해 줘야 돼 깔끔하잖아요 자 주문하셨고 7라운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겠어? 너 생각 잘해야 돼? 진짜 괜찮겠어? 식사 전에 바르실래 아 지금 뭐 할게요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네 그 음식 먹기 싫으시죠 네? 음식이 아무것도 먹기 싫으시죠? 네? 아 근데 발 말고 뭐 똥에다 닦아주고 싶어요? 아 자꾸 뭐 어쩌라고 자꾸 깝치시네요? 아 어 따뜻해 어 좋네요 네 와 때가 껴있어 아 뭐 때가 껴있어요 아 난 안 껴있구만 진짜 껴있잖아 비밀 좀 해주세요 발 안 찢은 지 얼마 됐어요 발이요? 네 기억은 안 나요 아니 진짜 좋은 콘텐츠네요 제가 수박도 받아보고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니까 뽀뽀 한번 해줘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과거에 그 제이씨가 저 발 닦아주기 콘텐츠 한 번 했었거든요 물 한 번 갈아주세요 이거 비눗물이니까 그렇죠? 발톱대 한 번만 예 벗겨주세요 아 좋네요 예 좋아요 찬물로 씻고 올게요 예예 아 아 조금씩 갖다주세요 예예 갖다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예 저 성실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나중에 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저 근데 그 앞치마 아예 앞치마 아예 아예 저희 그게 말고 이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아예 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펀덩티를 입고 앞치마가 또 있으셔야 돼요 예예 아 근데 되게 수많을 진짜 성실히 하고 있네요 저 이렇게 룰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 위로 빼 빼주세요 아 예예 뺄게요 아 뺄게요 이쪽으로 미친놈 아니야 진짜 했어요 뭐 했나요? 뽀뽀 유동우 씨가 재열 씨한테 뽀뽀했어요? 제가 제가 재열 씨가 얘한테요 뽀뽀했어요? 아니 내가 들이밀었어요 볼 따구를 그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선생님 뭐 아니에요? 뭔데요 근데 아니 뭐 풀이 뭐야 나는 상대가 뽀뽀하면 음식을 가져온다 에이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방금 재열 씨가 기동 씨한테 뽀뽀했나요? 이게 어떻게 뽀뽀한 거야? 볼을 갖다 들이밀 거지 뽀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 뽀뽀했어요 이랬잖아요 저한테 분명히 뽀뽀했어요? 왜 와 진짜 독하다 진짜 제 손만 닿아도 소스라 치는 사람이거든요 지 볼을 내 입에 갖다 댄다 이거 먹겠다고 와 아 재열 씨 음식을 그대로 기동 씨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수발을 들어라 밥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아 아 아 이 순간에서 수발은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먹는 건 안 돼요 근데? 그쵸 이런 식으로 해 내가 아까 넣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한 번도 못 먹는다고 아 아 기뻐근하다 아 아 좀 두 손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예 부탁할게요 아 밥 먹으면 갑질이죠 아이 부탁 부탁이에요? 네 부탁 안 하는 건데 진짜 부탁 아 시원하죠? 아 아 아 아 진짜 아파 아 됐어 위로 한번 말씀하세요 아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한 입만? 네 맛까지 하시면 다 줄이죠 아 어우 이거 도저히 못한다 어우 맨손으로 못 만져요 큰일 날 병나요 바이러스 안 먹어? 아 예 저 식욕이 싹 떨어졌어요 진짜 지금 방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 이거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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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 뽑아주시고요 음식과 문장을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아 아 이게 헷갈리네 일단 저는 요즘 매운 게 당겨가지고 이거 되죠? 오 무조건 되잖아요 무조건 되네요 이거 낫죠 이거 어때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매운 게 있어요 아 깜이 이거 되죠?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막말로 그쵸 그쵸 오케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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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데요? 비밀의 방을 떠나주시고요 자 다음 기동 씨 들어와주세요 첫 번째 초성은 그거고요 두 번째 초성 세 번째 초성 바로 뽑으세요 바로 바로 지금 오케이 네 번째 초성은 이겁니다 하나의 문장을 뽑아주세요 오케이 기동님 문화국 씨 한세 문화국 씨 아 예예예 좀 잡히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잠깐만 그럼 지금부터 네 개의 초성으로 음식과 문장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 아 수고하십니다 끝낼게요 상관없죠? 음식은 이거죠? 네 음식은 이거 그 다음에 행동은 이거 예예예 그럼 이거? 아이고 제가 또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니까 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거 또 까요? 음식은 까실 거예요? 음식은 까도 되잖아 네 저는 이거요 와 맛있게 먹었네 기동 씨는 저는 불닭 오 불닭 저는 근데 매운 불닭 먹어요 핵불닭 같은 거 근데 혹시 매운 거 좋아해요? 개 좋아하죠 아 진짜로? 네 진짜 매운 것도 좋아해요? 아 좋으시구나 응 자 그럼 음식을 준비해서 이따 봅시다 오케이 빠이 엽떡 왔어요 와 뭐야 엽떡 왔어요 와 엽떡 왔어요 근데 뭐야 너는 힌트 나는 너한테 좋은 거야 나는 너한테 좋은 거야 나는 너한테 좋은 거야 프로를 위한 거 준비했네요 난 근데 진짜 너한테 좋은 거야 나도 엽떡 때 불닭 ㅇ 쌍디귿 엽떡 너 불닭 좋아하냐 평소에? 불닭 매워서 싫어하고 연 싫어하고 연 싫어하고 연 엽떡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배불러서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연 정신승리 됐고 연 불닭이나 먹고 연 진짜 배 안 고프고 연 와 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와 와 꼬박이 별로 안 좋아지 엽떡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근데 난 별로 배가 안 고파가지고 응 정신승리 안 됐고 연 난 그냥 불닭 하나 먹으면 돼 응 아니구 연 응 수고하시구 연 와 맛있겠다 면 잘 그렸네 와 완전 소스 풀소스 응 여기 버려주세요 그대로 또 뭐가 돼요 평소에 핵불닭 살짝 넣어줘야 진짜 살짝 제가 원래 핵불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이 정도만 살짝 아주 몇 방울 정도 됐어요? 완성? 뺏어먹기 하려다 딱 걸렸죠 수고연 예 아니구연 예 수고연 나는 상대 음식을 토핑한다 뭐예요 이게? 상대방의 음식에 토핑을 한다 네 내 음식에다가? 네 아 일단 매우신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 정도 들어가면 덜 맵거든요 우와 너무 매운데 아 거기에다가 아 뭐해 아 막 넣지마 아 엠토핑 먹던 엠토핑 아 뭐해 진짜 이러면 이거 제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와 끝까지야 끝이죠 아 아 뭐해요 진짜 아 개호바야 와 아 어떻게 먹으라고 매운 고춧가루 그냥 고춧가루 아니에요 매운 거에요 아 적당해 적당해 아 진짜 적당해 아 진짜 매우고 아 이러면 없어요 아 물대로 하세요 아 미친놈인가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됩니다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니 아까 좀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고추기름 듬뿍 넣어주고요 아 페퍼론 치울라 내가 이 정도면 매워할 거 같아 개 매운 고추 자 이대로만 먹으면은 조금 부족한게 있어요 아아 좀 상큼함이 부족해요 적당히 맵게만 해야 내가 먹지 아니 음식이 상큼하면 부족해. 보세요. 여기가 계란 노른자 마냥. 마지막 이렇게 유종의 미. 토핑 완성! 드디어 이제! 이게 다요? 네. 저도 그러면 쓸게요. 저는 그냥 이거예요. 내 음식을 양보한다. 아 저는 진짜.. 아니 그.. 아 저는 그냥.. 이걸 왜 내가 먹어요? 양보한다. 내 음식을 양보한다. 고춧기름. 게메운 고추. 양보가 어딨어! 아니 아니 양보가 왜 없어! 누가 봐도 양본데. 아 죄송한데 이거 다 먹어야 된다고 방금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생각을 했다고? 적당히 맛있게 먹고 당신이 너무 매워하면 제가 그냥 다 먹으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토핑을 막 추가해 주시길래 아 이건 아니다. 자 일단 맛을 보죠. 일부러 불닭소스 넣었죠 그러면? 원래 안 먹어먹죠? 네. 와 이 개짓끼! 자 자 자 한입 하세요. 시원하게. 아 니가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그럼 니가 뭐했죠? 인성 바로 나갔죠? 못 먹을 토핑 하신 거예요? 아니 먹죠. 매운 가춧가루에다 고추맛 기름에다 해코자 소스 넣는 개매운 것까지 다 들어가 있죠? 맛있지? 꿀맛 인정따리 인정따? 응. 쿵쿵따리 쿵쿵따? 불닭 다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다 먹냐고? 그걸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아니 우근 정도로 상황을 좀 돌려보자.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어야 돼요. 야 근데 맛있게 먹긴 한다. 다 먹었어요? 네.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괜히 양보했나? 망고 토핑 마지막 과일안주로 싹 됐죠? 망고 하나 남아가지고. 너 처음 한 거 싶냐? 네. 이제 뭐 토핑 했고 저희 음식 양보했고 이제 뭐 다음 음식 또 먹을까요 이제? 후식 때려야죠. 다음 음식 주세요. 3라운드에 저희 원래 기존에 하던 찬스. 두 분이서 초장을 두 개씩 뽑아서 네 개의 단어로 무언가를 만들어 주셔서 렛츠고. 부탁이 있어요. 제 위주로 음식 합시다. 아 오케이. 지금 매우니까 아 하도 안 맵다 하면서요. 네? 하도 안 맵다. 하도 안 매운데 매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왜 찬스 만들면 두려워하세요. 아니 댓글에 손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안 느껴 안 느껴. 뭐죠? 첫 번째 주성의 시옷이고요. 두 번째 주성. 아 티귿. 티귿. 시옷 티귿. 세트 있네 또. 세트 있네. 벌써 세트가 나온다고? 미음. 마지막 주성. 바로 뽑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아 어떡해. 아 귀여워. 대한 시간 10분이고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탑. 그만. 스탑 그만 하나. 그만 해도 돼요? 맘스 터. 맘 터. 감사. 맘 터 세 개. 튀김. 스테. 미크. 미그. 스테미그. 스테미그. 스테미그라고 하잖아요. 스테미그. 스테미그. 8만 남았습니다. 이거 해도 되죠? 검색 찬스 되죠? 아 씨. 목살 튀김. 토마스 개.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스 개.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웃기지 마시고 딱 제가 납득할 만한 걸 가져와보세요. 글자 먹방 짬도 있으면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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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그냥 이거 그. 아 이거 그냥 저희 저기 10분 안에. 받으러 갔거든요. 네? 감자 뭐 먹는 거 다. 아. 감자 안 먹으면 안 되지.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생각해보니까. 네. 써야 될 때 쓸게요. 단어는 정해놨어요. 네. 지금 단어는 정한 거고. 오늘 안에. 아 그럼요. 그럼요. 더 이상 안 바꿀게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써놓을게요. 우수 씨가 나가세요. 아 예. 오케이. 우수 씨가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화면에 시청자분들만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저희는 이미 정해졌어요. 룰 다 지켰어요. 이따가 이제 이거 할 거예요. 네. 쓸 때 씁시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는 거 같아. 이렇게 온다 온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수 씨. 오수 씨. 오수 씨. 야무사야. 오수 씨. 우수 씨. 아아아. 하하하하